압권 시작하겠습니다. K-콘텐츠가 인기인데 왜 우린 돈을 이렇게 못 버냐? 만드는 사람은 주건하고 있고 그거 갖다 파는 사람은 돈 벌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 곰은 재주를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데 왜 우리는 곰이냐는 거지? 그렇죠. 일단 넷플릭스 주가부터 한번 볼까요?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최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사상 최고치. 제작사들이 도대체 어떤 환경이길래 넷플릭스는 갖다 써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한국에서 납품하는 그런 K-콘텐츠 업체들은 왜 돈을 못 버는지에 대한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유진희 교수님의 의견도 좀 많이 들었고요. 제작사에 계신 분들, OTT에 계신 분들, 영화 제작사에 계신 분들, 다양한 분들을 좀 취재를 해서 현재 상황을 좀 파악을 해왔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트리 중앙 정도를 우리나라 국내 2대 제작사라고 볼 수 있어서 올타임 로우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이거 보시면 매출액이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났고요. 지금 선 보이시죠? 이 선이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로 갔다는 건 적자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거고 여기 콘텐츠리 중앙인데 지금 콘텐츠 부문을 보시면 돼요. 콘텐츠 부문이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그런데 이 콘텐츠 부문도 지금 보면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1700억 원에서 1300억 원까지 줄어들었고 아래 보이는 파란색이 콘텐츠 부문의 영업이익이라고 보면 되는데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5억 적자. 참 어렵죠?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흑백요리사 있었잖아요. 흑백요리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비영업권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면 콘텐츠리 중앙도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개가 됐던 게 9월 중순이었는데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미디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의 배경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지형의 변화가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권력의 시대였던 것이 해외 자본의 시대로 변하고 확장의 시대가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수익성의 시대로 변했다. 한마디로 이건데 일단 권력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이제 레거시 방송사들만 있을 때 제작사들은 유통할 수 있는 판로라고 하는 건 지상파밖에 없었던 거고 그 이후에 뭐 종편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제 종편도 그냥 레거시 가운데 하나로서 어떤 유통채널의 역할을 맡았었던 거잖아요. 그때 방송국 드라마 PD님들은 엄청난 권력자죠. 그분들은 드라마를 편성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편성 PD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를 권력의 시대라고 좀 꼽아봤는데 이게 순식간에 바뀌게 된 게 이제 OTT가 들어서면서잖아요. 근데 이 OTT는 대부분 이제 해외 자본들이었던 경우가 많고 이 넷플릭스와 같은 OTT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취약점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면 그 콘텐츠 유통사들, 방송사들이 과연 막강한 해외 자본과 싸워본 적이 있었느냐. 단 한 번도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OTT라고 하는 막강한 해외 자본이 얼마나 큰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지를 단 한 번도 경험을 못해보다가 훅 들어와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시장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미디어라 함은 이게 저기죠.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틀어서 돈을 버는 플랫폼 사업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당황하게 된 사람들은 플랫폼 사업자. 그렇죠. 이렇게 큰 돈이 있을 수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해외 자본의 시대가 딱 열릴 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콘텐츠를 다 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리지널로 다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 확장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그때는 제작비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OTT들이 제작사들에게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거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살게요. 라고 합니다. 올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이거지.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돈은 있어요. 몇 개나 만드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제작비라고 하는 거는 워낙 비싸잖아요. 막 수십억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들도 마냥 만들어 놓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저는 이 정도의 최고의 배우와 이 정도의 감독과 이런 시나리오로 작품을 만들 건데요. 살 사람 있습니까? 를 먼저 구해놓고. 그래서 판매처를 구해놓고 만드는 게 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확장의 시대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일단 만들고 보는 거죠. 콘텐츠의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동시에 발생하게 됐던 현상이 제작비의 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가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리쿱률이라고 해서 제작비를 줄 때 제작사에게 그러면 한 100 정도는 제작비로 쓰시고요. 한 30 정도는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30%의 리쿱률까지 제시하는 곳도 있었다고 해요. 저도 이거 취재하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제작비가 100이면 30%, 130%을 주겠다는 건 30%의 마진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네가 고생했으니까 이거 네가 먹어라 주는 건데 이게 이전에는 어땠냐면 마이너스 30%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70%를 주는 거지. 네. 그리고서 드라마를 만들면서 거기서 ppl을 조금 넣어서 네가 알아서 벌어. 제작비의 70% 줄 테니까 거기서 30% 제작비 부족한 거하고 네 마진은 네가 협찬댕겨서 채워놔. 이게 이제 권력의 시대. 네. 그렇죠. 권력의 시대죠. 이제 거기서 제작을 하는 해외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30% 마진을 줄게요. 네.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죠. OTT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작비를 받아서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제작비를 많이 받았잖아요. 제작비를 많이 받으면서 배우들과 감독의 몸값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나머지 재반비용도 다 같이 올라가는데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OTT를 통해서 보면 여러 영상을 한 번에 비교해서 보잖아요. 눈높이가 자꾸 높아져요. 그리고 UHD 8K 고화질 영상. 그러니까 자꾸 그 뒤에 들어가는 후반 작업 있죠. CG, 미술, 믹싱 이런 후반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들어가는 스텝 수까지 많이 늘어나게 돼요. 물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배우 몸값, 감독 몸값 이건 맞긴 맞는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정말 제작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작비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보면 지금 선으로 보이는 건 회당 제작비고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로 보이는 건 전체 총 제작비입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억대였던 것이 거의 200억대까지 높아지게 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오징어 게임 대략 290억 정도의 제작비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년도에 제작됐던 더글로리. 더글로리는 대략 600억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넷플릭스 못 가겠다. 그러니까요. 제작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앞서 판매처를 확보하지 않고 영상을 엄청 만들어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갑자기 고금리 시대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지상파 방송사들은 고금리 시대 오기 전부터 유튜브로 광고가 너무 쏠려가다 보니까 광고 시장이 안 좋아져서 그 전부터 드라마 방영 편수를 계속 줄여오고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게 지상파인데 계속 줄여오고 있었는데 고금리 시대가 딱 펼쳐지게 되면서 제작 편수를 더 줄이게 됩니다. 한 분의 1 도망났네요. 한찬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팔꽃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 OTT들도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OTT로 돈을 버는 기업은 전세계에 없었죠. 특히 이 당시에는 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보면서 계속 콘텐츠를 수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속도를 좀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 OTT들도 오리지널 개수를 급격하게 줄이게 되고요. 디즈니도 물론이고 수많은 OTT들이 드라마의 편성 개수를 계속해서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OTT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었던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사실 투자 금액을 줄이진 않았었어요.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금액 현황을 장기 시계열로 보더라도 대략 17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전세계 제작에 투자를 합니다. 이 투자 금액을 고금리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줄이진 않았는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넷플릭스가 투자를 더 늘리지도 않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와서 늘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앞으로 4년 동안 3조 3천억 원 정도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걸 4년으로 나눠보면 대략 8천억 원, 1년에 8천억 원 정도의 제작비로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공개되진 않았는데 대략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1년에 제작비로 투입하는 금액이 8천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투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투자했던 거 그대로 좀 연결하게 가겠습니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광을 파러? 뭐 되게 해주는 것처럼.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넷플릭스는 또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되냐면 투자를 늘리지 않는 가운데 수익을 높여야 됩니다.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수익성의 시대. 수익성의 시대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제작비를 제한하고 출연료를 제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사실 지금 원가를 OTT 업체들이 줄이기 위해서는 제작사들에게 주는 돈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예전에 한창 확장의 시기에 리콤률 130% 이렇게 줬던 거는 진짜 특이했던 현상이고 지금 이거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110%까지 줄이고 그 이하까지 줄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굉장히 제작사들에게 주는 마진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료를 제한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닌데 지난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배우가 나의 출연료를 회당 5억 원으로 제시했더니 그거 못 드리고요. 3억 원만 드릴게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벌고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좀 얄미운 게 넷플릭스가 이렇게 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제작사들이나 배우한테 들어오는 돈이 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익성의 시대도 맞긴 맞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디즈니요? 왜요? 디즈니가 잘 못하니까 경쟁이 끝났어요. 그게 안 되죠. 예전에는 콘텐츠를 확보해서 플랫폼을 확장하겠다는 경쟁들을 하고 있었는데 디즈니가 우리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안 하니까 그럼 굳이 그렇게 돈 많이 주고 콘텐츠를 살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이 독가점의 폐해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OTT별 활성 이용자 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8월까지 정도의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200만 명 넘었던 게 1100만 명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밑에 있는 티빙이 원래 600만 명 그 정도였었는데 거의 800만 명까지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쟁 좀 되겠죠.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경쟁 구도가 아직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일부 주주들의 어떤 검토 과정에 의해서 합병이 아직 완료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완료된다고 쳤을 때 티빙과 웨이브를 합치게 되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어쩌면 넷플릭스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이 경쟁 구도로 인해서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에 납품할까 아니면 티빙에 납품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을 정도이긴 해요. 물론 여기에는 아주 취약한 단점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 티빙에서 제작하면 전 국에 뻗어나가. 그러니까 어느 곳을 선택할지에 대한 아주 극명한 차이는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구독자의 수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토종 OTT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경쟁 구도는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OTT 보면서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 막 대작 드라마보다는 예능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지컬 100, 흑백 요리사. 드라마가 아니라. 비드라마, 비드라마 쪽. 그렇죠?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그런 걸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공개는 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업계에서 이런 예능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 한 100억 원 정도를 치더라고요. 예능이 100억? 네, 100억 원 정도를 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 더글로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600억이요. 싸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흥행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들였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쪽. 폭망. 근데 성공하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600억짜리 드라마를 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라고 하는 리스크와 그 다음에 100억 원짜리를 들였다가 실패하면 어쩌지의 리스크엔 리스크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예능으로 만약에 100억 원 들였는데 이거 대박나면 진짜 대박이다. 가 되는 거고 600억을 들여갖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리스크를 고려해봤을 때 요즘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600억짜리 드라마보다는 100억짜리 예능을 만들어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가 요즘에 OTT들 보면 스포츠에 집중되게 많이 하죠. 그러게요. 뭐 티빙에도 그때 야구한다고 그랬었고 스포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도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사실 충성팬이 많아요. 그리고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돈을 내려고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은 낯설지만. 그런데 티빙이 얼마 전에 올해부터 3년 동안 1200억 원을 주고 한국 프로야구 리그 증개권을 땄죠. 이걸 1년으로 나눠보면 1년에 4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충성 고객이 있어서 400억 딱 들이면 갑자기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어. 프로야구 보려고. 그거랑 600억을 들여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리스크에서 고민을 해봤을 때 OTT 입장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고려를 해보면 스포츠가 조금은 리스크가 작긴 합니다. 기본 빵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쿠팡에서도 지금 4200억 주고 6년짜리 EPL 중개권 땄거든요. 그것도 1년에 700억인데 이것도 전 세계 수많은 EPL 팬들을 생각해보면 금액은 높아도 리스크는 약간 적어.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OTT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구조 변화를 보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콘텐츠에 투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징어게임 지금 두 번째 시즌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잖아요. 이것도 제작비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1천억 정도 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290억이었는데 1천억? 1천억.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사업 구조의 변환을 보면 되냐면 지금 드라마의 편수를 늘리지 않는 대신 스포츠라든지 예능 쪽을 늘리고 있잖아요. 대신 드라마 가운데 될 것 같은데 집중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사업 구조가 계속 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제작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는 편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작품을 받아주는 곳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넷플릭스의 독주가 아니라 OTT들이 경쟁적으로 우리도 납품 받을게요. 우리도 납품 받을게요. 라고 해서 판매할 곳이 늘어나는 것. 아니면 지상파 방송사들처럼 기존의 레거시 방송사들이 광고 시장이 좋아져서 방송 편수가 늘어난 것.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OTT들이 지금 당장 제작된 드라마 편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상파와 같은 방송사들이 광고 시장이 좋아져서 편성을 늘리는 방법 이걸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과연 광고 시장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고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네이버를 취재했을 때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이버는 사실 디지털 광고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성장성이 높은 광고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시장의 성장성을 대략 로우 싱글 디지시라고 표현을 해요. 5% 언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성장성이 있는 디지털 광고조차 5%의 성장을 못할 텐데 과연 기존 레거시 방송사의 광고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거는 그냥 안 된다고 봐야죠. 좀 어렵죠.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 시장에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레거시 방송사들이 갑자기 드라마 편수를 크게 늘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K콘텐츠를 포기할 것이냐. 포기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표가 있는데 수익성 전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K콘텐츠는 너무 잘 만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게 아시아 9개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OTT에 구독합니까? 를 본 거거든요. 거의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한국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뭐 일본인, 태국인, 여러 아시아인들 많을 거잖아요. 인도인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OTT 구독할 때 K콘텐츠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K콘텐츠 절대 포기는 안 할 겁니다. 무조건 K콘텐츠 받아가긴 할 건데 제가 되게 재밌는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사실 넷플릭스에게 돈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 한국이 돈이 안 되는 시장이라고요? 자기들이 우리 거 받아가서 돈을 써야 되는 시장이죠. 근데 보세요. 이게 2023년 기준으로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유한 회사의 연간 매출인데요. 8,23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8,000억이면 많이 버네. 많이 벌었죠. 많이 벌었죠. 근데 우리 아까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 제작비가 얼마였죠? 8,000억. 아, 똔똔이네. 버는 만큼 쓰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시아에 팔아서 그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체가 돈은 안 되는 시장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K-콘텐츠는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 K-콘텐츠를 안 받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 K-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파생되는 산업이 굉장히 많았죠. K-뷰티, K-화장품, K-푸드, K-관광, 다른 산업으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생태계가 계속 이어지고 K-콘텐츠가 이런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 K-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나와주는 것을 OTT 업체와 그리고 유통업자들이 계속 사가야 될 텐데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기에는 지금 환경이 너무 척박하다. 계속 적자 이뤄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적자인 상태에서도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K-콘텐츠가 나오는 것과 적자가 이어지는 환경에서 K-콘텐츠가 나오는 것과 이거는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척박하다. 우리 언제까지 고무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왕서방이 되고 싶어요. 악건이었습니다.